안녕하세요 컴퓨터 존입니다. LG 컴퓨터를 사용하시는데요. 오류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한대요. 그리고 어떨 때는 구동 자체가 안되구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윈도우 7을 사용하고 계시더라구요. 아마 시기적으로 이제 그럴 때가 됐죠. 원인을 찾아보니까 예전에 한번 업그레이드를 하셨나봐요. 근데 용량이 120기가 짜리에요. 그래서 지금 사용 환경에서는 용량이 너무 낮아서 발생을 했던 거에요. 음 이렇게는 사용하기 힘들겠죠. 그리고 기존 자료는 당연히 그대로 살아 있을 거구요. 어차피 백업 공간은 충분하구요. 이제 120기가 짜리를 2배 더 크게 240기가로 장착을 하기도 했어요. 음 발음이 잘 안되네. 기존에 있었던 SSD는 이렇게 분리를 하고요. 이렇게 새롭게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요. 만약에 그 공간 자체가 어 고정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라면 상관없어요. 고정할 때가 있으면 좋겠죠. 근데 없어도 솔직히 상관없어요. 디스크 방식이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완전히 달라요. 바이오스에서도 잘 인식되고 있죠. 음 전상 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구요. 부팅 순서를 바꿔서 이제 기존의 데이터 디스크는 손 안되구요.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요. SSD만 선택을 해서 윈도우 10으로 설치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양에서는 윈도우 10으로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되요. 보시는 것처럼 드라이브는 다 자동으로 설치가 됐어요. 설치 과정에서. 그리고 바로 인터넷도 사용할 수가 있었구요. 앱손 복합기를 사용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윈도우 10에서는 자동적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도 테스트 인쇄를 통해서 잘 연결된 것을 확인시켜 드렸구요. 현장에서 바로 진행을 다 해드렸어요. 어떤 하드웨어를 교체하든 간에 내 환경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되요. 그래서 지금 약간 저렴하게 구입을 하시는 것보다 내가 어떤 용도로 쓰는데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걸 정확하게 아시면 추후에 오히려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일을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현장에서 바로 조치해 드렸어요. 현장에서 바로 조치해 드렸어요. 현장에서 바로 조치해 드렸어요. 현장에서 바로 조치해 드렸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